자 미리 오늘 큰 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낯선 큰 개고요. 지금 인사할 때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인사가 끝나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다니네요. 근데 이제 미리 같은 친구들이 지금같이 인사를 할 때 긴장감이 감돌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그런 거 있죠. 여기 내 거야, 내 자리야, 너 누구야 이런 애들이랑은 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아이고야. 괜찮대? 괜찮대.